이번에는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속에서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유망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또 저희가 앞서서 첫 코너에서 함께 좀 언급이 됐었던 종목이네요. 솔브레인 가지고 오셨어요. 솔브레인이고요. 인적 분할 이후에 순수 전자 소재 회사로 봐야 될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3D 랜드 전환 투자에 계속 시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환 투자의 수혜주도 될 수 있고요. 계속 3D 랜드 쪽은 투자가 계속 된다고 하면 제가 앞서서 몇 주 동안 계속 반도체 장비주들 말씀드리는데 발주가 나오면 또 당연히 소재 업종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이 IT 업종을 한 종목씩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하반기 어떻게 됐건 간에 양도차익 이슈 때문에 시장은 좀 상방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껏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도 그런 이유로 좀 불안불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7, 8월 장가는 틀리게 주식들이 올라가면 뻗어나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적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 조정 잘 받았고요. 이제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고 특히 아무래도 3D 랜드 전환 투자에서 시가격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 한다고 하면 하반기 리스크 없는 어떤 투자가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전체 매출이 한 30% 정도가 나오는데 비메모리 쪽이랑 EV 쪽도 서서히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아무래도 성장성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떤 그림을 본다고 하면 올해 포트폴리오에 IT 업종이라고만 좀 담아둬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말고 솔브레인을 공약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 솔브레인이 또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 전기차 EV 쪽도 또 전해질 공급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장 동력으로 모멘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주가도 여전히 좀 바닷건이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 말씀드리면서 기관의 어떤 매수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재미는 없어요. 주가 자체가 IT 쪽이 어떤 무슨 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성장성이 있는 성장주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한 20%, 3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거든요. 지금 딱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을 끌고 갈 만한 종목이다.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투자 사이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투자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내년도에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 구간부터 보시는 게 맞죠. 어떻게든 간에 관련주들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상반기까지 좀 끌고 가 보자. 실적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솔브레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솔브레인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스 바이오매드입니다. 일단 한스 바이오매드는 실리콘 폴리머예요. 성장성. 이게 전문용어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공유방 보육물이죠. 인공유방 보육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학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 시장 자체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시장이 돼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특히 한스 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세대 인공유방 보육물, 벨라젤이라는 자사 제품을 가지고 원래 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15년도에서 국내에서 1위를 점유했던 게 엘러건사의 제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0%에서 45% 국내 점위를 가져가고 있고 그럼 거의 1위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한스 바이오매드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큰 부분은 지금 2년 전부터 중국 시장에 지금 CFD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CFD가 뭔가요? FDA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보면 FDA. 차이나 CFDA. 네, 맞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마 연말쯤을 전후로 해서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이 열리는 그런 거고 특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 7개국에 지금 허가 진행 중인데 미국 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브라질 시장이거든요. 브라질 역시도 올해 하반기에 승인이 앞둬져 있고 특히 브라질은 브라질 역시도 미국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것도 주목해봐야 될 것이 전체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금 한 8%에서 10% 정도가 되는데 타 시장 대비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내년도에 성장이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한스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양도차익 이슈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향 없을까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스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9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12월 결산인데 한스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9월에 결산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 9월 말쯤 돼서 9월 중순 넘어서 주가가 조정이 급격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변동폭이 좀 큰 편인데요. 그 이유 때문이죠. 뭐냐면 양도차익 이슈. 왜냐하면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2월 말의 형태가 9월에 온 거기 때문에 연말 가면 갈수록 양도차익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노예지가 많아도 한스바이오매드는 이미 그런 부분이 끝난 종목이거든요. 물론 양도차익 이슈이 끝났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논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방병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 브라질 인허가 기대감, 중국 인허가 기대감의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모멘텀이 발생된다고 하면 주가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N월들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는 한 100억이 영업이 기준으로 넘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선 점유율이 잃은가 봐요. 15년도 그 전략이 중국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한 40%에서 45%의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중국 시장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출이 된다고 하면 점유율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기존의 엘러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세대와 2세대 제품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한스바이오매드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그래서 중국 인허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업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내년도 그래서 지금 커버하는 N월들의 예상 내년도 영업이익률을 한 200억에서 230억 정도를 본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그런데 내년부터가 성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프리미엄을 한 20% 이상 준다고 해도 굉장히 업사이드가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양도차익 이슈에서 벗어나면서 내년도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주가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구간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매드 소개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한스바이오매드 그리고 소울브레인 두 종목 유망한 종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용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